다들 일로 나한테 와봐 내 스킨 한번 봐봐 부럽지 부럽지? 얘 징그러워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예쁜데 이게 무려 24,800원짜리 메두사 신스킨 패키지를 샀다고? 내 피 같은 돈 오늘 이제 상점에 가끔씩 뜬다던 미도우메이커 신스킨 한번 해보고 저한테 맞는 스킨인지 안 맞는 스킨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구매하는 데는 24,800원 들었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피 같은 돈 근데 이거는 좀 사고 싶더라 이건 좀 멋져 보여 이거랑 끼면 좀 아 이게 잘 어울리네 일단 총은 약간 제 느낌상 으로 얘기하자면 살짝 이 스킨 이거랑 좀 총 모양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이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살짝 뭐라 해야 되지? 틀? 무기의 틀을 좀 비슷하게 사용한 감이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덧 덧 덧은 얘 그냥 덧이네요 약간 초록색깔 덧 그 다음에 이제 궁켜진 걸 봐야지 뭔가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24,800원짜리인데 오오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뭔가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24,800원짜리인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사라졌다 귀여운데 뭔가 뭔가 잘 모르겠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4,800원을 주고 뭔가 뭔가 잘 모르겠다 어 뭐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나쁘진 않은 듯 못 살 정도는 아닌 듯 일단 왼쪽에 뜨는 초상화가 좀 이쁘네 저 초상화가 좀 마음에 든다 다른 위도우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아 네 제가 이틀만에 와가지고 게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위도우를 한번 해보는 걸로 다들 일로 나한테 와봐 내 스킨 한번 봐봐 부럽지 부럽지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이쁜데 이게 무려 24,800원짜리 메두사 신스킨 패키지를 샀다고 내 피같은 돈 나 이틀만에 게임해 이해해줘 우리 양성디오야 코로나 양성디오 오케이 양성디오 확인 둔피가 나한테 온다 어 메이가 내 옆구리 때린다 막 어 나 몸에 막 뭐가 붙었어 아니 둔피가 나만 때리는데 도라이 어 어 야야야야 어 야야야야 어 제발 어 어 어 둔피 한 대 때려주고 어 뭐야 키리코 잡아주고 어 나이스 둔 나한테 둔 반피 루슈도 나한테 에코도 나한테 에코도 나한테 나이스 걔 떨어졌다 둔비필 루슈 난 괜찮아 어 야 애들이 나만 때려 어 뭐 뭐야 우리 속에 메이 필 훔켜줄게 나이스 좋자 둔피도 헤드 둔피도 헤드 해줘 뒤에 에코 이씨발 루슈 뭔데 루슈 필 루슈 필 죽여버려 죽여버려 키리코 반피 키리코 잡아놨고 형들 둔 나한테 얘들 탐 나한테 에코도 원피 오케이 아쉽다 어떻게 에코가 나으냐 천anda 네가 웩크리할래 줘봐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건지 나 보여줄게 에코도 피 밟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이게 조합이 너무너무 빡세다 slightly 아 나 틀렸네 틀렸네 오 대가리에 때려놓기 이거 틀에 피해라 틀에 피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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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에 어디있어 틀에 어디있어? 헤헷 가만히 있어도 이기지 롱 원승헤드 원승헤드 미스1인데 미스1인데 틀에 뒤에 틀에 딱 피해 리콜 빠지고 원승이 아이토 안피 위선 쳐봐 위선 딸피해 응 불켰고 불켰고 틀에 리콜없는거에요 뒤에 전 살게요 위로 어 원승이 나만 봐요 아 시발 제발 아 나이스 아 키리콜 잡아놨어 소전 피자 소전 피자 소전 피자 내가 죽네 어 너 소전 반피 소전 반피 잉켜놨어 그래 뒤에 인다 손 놓치면 너 그래 나한테 어 가버렸는데 우리 소전 피자 드디어 잡았다 요 놈 리퍼 리퍼 점 뺐다 점 뺐다 틀에 리콜 없어 루슈 반피 루슈 반피 원승 궁 뺐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리퍼 잡았다 루퍼 잡아놨어 체크어 체크어 원승필 원승필 순바 없어 순바 없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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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나왔다 위도우 얘들아 위도우 내 앞에 위도우 내 앞에 잡을 사람 위도우 내 앞에 위도우 내 앞에 잡을 사람 화물 이거 화물 좀 위도우 그쪽이 아닌데? 여기가 아니야 웃겨줄게 그러면 위도우 저기 정면 저 퀴즈 쪽 정면 틀에 여기 위도우 내 앞에 얘들아 어 살려줘 시발 원승위도 나물어 위도우 반픽이네 나이스 이젠 변수 플레이 나이스 GG 굿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루퍼 잡아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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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오냐 하필 어떻게 저게 딱 나오냐 그러게 진짜 이게 파찌네 다른 잘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만 나온거지 흠흠흠 루퍼 잡아놨어 루퍼 잡아놨어 루퍼 잡아놨어 루퍼 잡아놨어 루퍼 잡아놨어 루퍼 잡아놨어 루퍼 잡아놨어